.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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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만의 사건은 바로 터링맥카드 컴팩트 20포인트 확인해서 판매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사건들이 출던데 사건들은 꿈꿔오고 터링맥카드 컴팩트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졌는데요 얘가 너무너무 반갑죠 에반데있다 파나토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타나토스는 그때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타나토스는 못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떠는 것들은 보여줬던 것 같은데 타돌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타돌하고 한번 보여줘야할게요 샘플 샘플도? 샘플도 보여줬나? 샘플 컴퓨터 샘플 컴퓨터는요 보니까 조그마해졌죠 박스가 조그마해졌고요 아주 컴퓨터해져서 컴퓨터해요 자 보면은 어... 자 빨간색 눈 꺼냄새 몸 흰색 흰색 잎 홀 홀이 세서 샘플인가 봐요 이렇게 운영 메카드는 딱 한 장만 주고요 예전에는 세 장인 가지고 썼는데 한 장만 줘요 취소하죠 샘플 해외 판매하는 용이라서 샘플 영어로 먼저 써 있죠 영어로 먼저 써 있는 게 해외 판매 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가꾸는 건지 봐야겠죠 어떻게 가꾸느냐면요 메카드를 갖다 놓고 터닝카를 이렇게 갖다가 밀면요 이렇게 메카드 딱 닫자마자 자석에 자석 힘이 딱 작용하면서 안에 있는 장군단체 딱 풀리면서 펼쳐집니다 스프링의 힘으로 펼쳐지면 메카니멀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메카니멀에서 터닝카를 변신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2023년도 7월 나왔던 신제품이었고요 중국에서 만들었고 최저 컨터치 컴퍼즈에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6살 이제부터 갖고 올 수 있네요 샘플 뭐야 샘플 그 다음에는 타돌 타돌은요 어 거북이예요 거북인데 바닷거북이죠 바닷거북인데 이거는 오 빨간색 보이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초록색 보이네 여기는 또 흰색이네요 노란색 이가 번쩍해 있고요 이 원스타라 되어있습니다 이 타돌은요 메카드가 한장 들어있고요 어 오 너무 잘 빠지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까전처럼 메카드 향해서 터닝카를 발사하면은 펼쳐지면서 메카드 다음에 펼쳐지면서 변신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터닝카를 돌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상태로 갖다 놓고 타나토스 이거 14,900원 지금 봤던 것들 다 14,900원이에요 자 가격이 많이 올랐죠 타나토스 이것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 연계 타나토스라면 죽음이라든지 죽음자재 세상 지옥을 지옥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 비슷한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갖다 쓴 것 같고요 어 어 메카드 한 장이 있고요 타나토스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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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눈이 빨간색 무섭습니다 어 전 타나토스 좋아했었어요 어 검정색이니까 조금 저것스러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타나토스고요 메카드를 케미컬을 이렇게 해서 메카드를 닿으면 이렇게 메카님으로 변신하는 거고요 다시 케미컬 변신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10월에 나왔던 완전 신제품이네요 재판이 있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봤어요 그리고 할인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보여드려 할게요 아 토닝메카드 컬러풋도 여기 있고요 할인하는 건 바로 바로 얼마 전 나왔던 얼마 전 새로 나왔던 토닝메카드 에반킹 플레이세트예요 원래 15만 1,900원은 엄청난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깐 돈을 났는데 2024년도 2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시폰 타리런에서 15만 1,900원에서 12만 1,520원으로 무려 3만원 정도로 깎아져요 3만원 넘게 깎아지네요 우와 짱이다 3만원으로 에반킹 플레이세트가 이렇게 크거든요 큰게 여기에 9대 터닝카를 보기는 힘으로 껴아라 9대를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터닝카 모드로 변신했다가 로봇 모드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에서는 터닝카 슈팅할 수 있고요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는 디스크 캐논 버키 Z 스킨까지 4개가 들어있고 토닝카 4개 들어있고 에반킹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반킹을 가지고 플레이세트를 플라이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반킹 플레이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반킹 플레이세트인 것 같아요 무려 20번짜리 돼서 12만 1,520원에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페이스랑 에반 그리핑거스는 할인하진 않습니다 그건 좀 아쉽고요 그리핑거스가 할인하길 바랬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반킹 플레이세트를 크리스마스용원이라는데 이게 잘 많이 안 팔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새로운 이런 어 태양경찰 섬터 태양원찰 미스콩대 스타이타 이런 거라든지 이런 메타 카드모스라든지 이런 카모스라든지 똥모스라든지 이렇게 소중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에반킹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많이 도와주는 힘들었던 제품인데 이제 퀴즈 왔을 때 안 팔리면 고지샷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들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정도 가격이면 총 5개가 들어있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꼭 비교를 해 보고 사시고요 아 그럼 여기는 좋을지 어디인 걸까요? 바로 아 이마트 용인점이고요 오늘 본 것 중에 그러면 에반킹 플레이스틱 하고 카나토스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은 어떤 사건이 있지 답변한 경우도 답변한 경우도 답변한 경우도 뭐 뭐 답변한 경우도